한국국토정보공사 야, 오늘 사고 아프다 난 최수환이라고 해 잘 부탁한다 눈 깔아 뭐야? 아무리 나이가 갔더라도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 이게 어디서 똑바로 해, 알았다? 내 영업이잖이 거야 영품이네 뭐가? 완전 평면 엄마 나 이거 꼭 해야 돼? 이유가 뭐야? 똑바로 서봐 빨리 응, 교재 올려 이거 뭐하는 시추에이션인데? 샤워 아직 안 끝났어? 얼른 나와 생기쇼를 해라 지금까지 갈아치운 과외 선생님도 한 한 트럭은 되거든? 나도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먼저 받는 적 없어 좀 질기다 누가 더 즐긴 건 보자구 누가 더 즐긴 건 보자구 누가 더 즐긴 건 보자구 눈 깔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